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이번 시간은 짱가몽 돛설 39번째 그리고 대명 선덕 도자기는 1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록 3년치 하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9년치인데 3년치씩 끊으니까 30분 걸리네요 왜냐하면 영락과 달리 기영이 선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입니다 지루하시더라도 실력 향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겹치는 부분은 패스하기로 하고 3년치 한번 사진 감상하면서 해설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긴 영락이니까 여기부터가 선덕이네요 요거는 이제 2018년 저기 도로 박매 영감입니다 자 선덕인데 딱 보니까 여기 이제 다들 아셔가지고 이거 뭐 해다 정답이 없어도 아 굽이 없네 굽이 누웠네 와조관이죠 와조관 문양은 전지연판문 와조관이라고 씁니다 와조관은 지난 시간에는 또 여기 도로계 만두시만이라고 써있었죠 똑같은 겁니다 와조관이나 만두시만이나 직경은 15.5cm라고 써있고 R&B는 170만 178만 딱 봐도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아 방이구나 아니 뭐 선덕대 건데 오리지널이면 3억 얼마밖에 안 되겠어요 그죠 홍콩 보리 경매장에서 있었던 경매입니다 여기 여기구나 보리 홍콩 샹깡 자 그리고 그 옆에를 보면 요거는 이제 대환인데 굽이 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다른 설명은 안 해 놨잖아요 다른 설명은 안 해 놨어도 우리 이런 걸 보면 이게 굽이 높아도 그 요거 이제 직구안이 아니니까 직구안이 아니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밖으로 퍼졌어요 밖으로 퍼졌으니까 별구안 별구안이라고 혹은 창구안 뭐 그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항아리 같이 생겼죠 주발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직경이 6.5cm가 굉장히 작은 거죠 한 요정도라 할까 요정도 크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붓을 이렇게 세척하는 필세 일종인데 수우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우 문양은 전지연문 수우고 요기 목 부분에 어깨 부분에 선덕연재관지가 있습니다 해석채 해석채가 90% 이상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겠고 여기 선덕골 보면 이제 영지문이 있어요 영지문은 이제 여의문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영지는 장수를 의미하면서도 또 비슷한 게 여의 운두문 여의 운견문 여의문하고 비슷해서 여의가 무슨 뜻이죠 만사여의 내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엿장수 마음대로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의 만사여의 원시루이 중국 발음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만사 형통을 쓰는데 중국은 만사 형통을 안 씁니다 만사여의라고 합니다 만사여의 기원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죠 우리는 안 그렇겠습니까? 당신 뜻대로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의거든요 여는 같을 여 자예요 그러니까 의는 뜻의 자잖아요 뜻과 같다는 거야 내 뜻과 같이 되는 거야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거야 그게 여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사여의 똑같습니다 그런 이제 기형은 이제 소관이에요 조그만 관 제가 이제 실물도 많이 보여 드렸죠 경미하면서 이런 관 소호라 그래도 맞고 소관이라고 그래도 맞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걸 보면 여기는 이제 자계약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계약은 또 말씀드리네 목단하고 이제 거의 흡사합니다 꽃이 피었을 때는 구분이 잘 안 가요 꽃에서 나왔으면 자계약이고 나무에서 나왔으면 목단입니다 목단은 나무과고 자계약은 풀과입니다 과가 좀 틀려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립시관이라고 쓰여 있네요 립시관, 삿갓 모양이라 그런 뜻입니다 직경은 20cm고요 굉장히 크네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대반 평범한 대반입니다 패스합니다 자 여기도 이제 뭐 많이 보셨던 거죠 이거는 뭐 예전에 완 보여 드릴 때 합완이라고 여기는 이제 합완이라고 쓰여 있어요 어떤 데는 육외완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뚜껑이 있다는 뜻이고 여기는 그냥 뚜껑이 이 밑에 있는 완하고 합쳐졌다 그래서 합완입니다 문양은 무슨 문양이죠 우리 이제 공부 많이 했으니까 다 아시죠 연꽃을 탁자 삼아서 위에 팔길상문이 있는 거야 그러면 연탁팔보문 혹은 연탁팔길상문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문양이 덩굴처럼 계속 이어졌어 그 전지 전지연화 혹은 전지연탁 팔길상문 이게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청화죠 청화 전지연탁 팔길상문 일상문 기형은 합완 그러면 이제 쫙 설명이 다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조금 방품 중에서도 아주 수준이 있는 방품 같아요 벌써 가격이 틀리잖아요 가격이 인생사 마찬가지지만 기물도 중국 기물도 좀 치사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가격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 기물의 가치를 가격이 말해주는 거예요 4,200만원이면 벌써 엄청나죠 80억입니다 벌써 벌써 17년이니까요 벌써 6,7년 된 겁니다 홍콩 쏘도비에 그리고 이제 이 개 부분 뚜껑 안쪽에도 이거 뚜껑 안쪽입니다 뚜껑 안쪽에도 해석채로 대명선덕연재관지가 있고요 하단부 바닥굽 쪽에도 이렇게 쌍권을 두르고 또 강조합니다 쌍원이 아니고 쌍권 쌍권관지를 두르고 거기에 대명선덕연재라는 관지가 어이 뭐 필채 좋지 않습니까 이런 필채를 이제 뭐 책에 보니까 송서채라고 합니다 송나라 때의 그 구양순인가 그 대 그 서예가 있잖아요 그런 필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덕 때에 우리 이제 나왔으니까 아닌데 덕자에서 마음심위에 횡이 없다 없는 거죠 기본적인 거이고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연자가 다른 것보다 조금 작으면서 연자의 수직으로 내려가는 네 번째 획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지금 휜단 말이죠 오른쪽으로 휜다 확인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절짐은 절짐은 되게 좋아한다 그랬죠 선덕 때는 절지가 많습니다 아 이거 영락이네 영락이구나 영락이고 여기 선덕 선덕에 이제 요런 요런 용들 요런 용 특이한 용이 있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무스를 안 바르고 영지랑 같이 해가지고 그냥 용의 대관입니다 높이 35cm고요 요런 특이한 거 특이한 기물이 있으면 이제 마음속에 사진을 찍어 놓으셔야 돼요 이거 특별한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시 사조룡인데 테두리는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꽃이 나오고 여기도 영지꽃이 나오고 함초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입에서 꽃이 나오는 향초룡 함초룡 요게 이제 개선이 돼 갖고 이제 꽃을 든 남자가 아니라 꽃을 문 용 이래 가지고 이제 성화 때 많이 나옵니다 성화 때 가서 한번 다 확인하시고요 요기는 이제 연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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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 부분에 어깨 부분에는 연판문 밑에 부분에는 이제 여의운두문 요렇게 돼 있는 상당히 아주 괜찮은 기물입니다 가격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한 40억 정도 됩니다 자 요 용을 이제 뿔이 없다 그래서 일용이라고 하는데 그냥 용으로 하면 됩니다 일용은 뭐냐면 새끼용 이란 뜻이에요 용 새끼라죠 자 요거는 뭐 딱 보니까 어루준이네 그죠 음 어루준입니다 이제 척보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이 했거든요 시간을 벌써 지금 열다섯 번째 시간이니까 선동만 열다섯 번을 했다는 술입니다 자 이 가운데 있는 거는 뭐라구요 당초문 권초문 만초문 의초문 뭐 부르는 이름이 마찬가지로 많습니다 계속 연이어진다 이런 말이고요 격사망이 있는 연사문이 있는 이런 거고 이제 뭐 이건 뭐 저기 장기판 같은 모양이 있고 안쪽에는 이제 점으로 돌렸고 요게 요런 기형 이렇게 구연부가 바깥으로 나왔다가 오목해지다가 다시 볼록해지다가 다시 오목해지는 요런 걸 이제 고기잡이용이라고 해요 왜냐면 고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들어올 땐 쉽게 들어왔는데 나가려고 이쪽으로 자꾸 나가는데 위가 막혀 있어 못 나갑니다 일로 때로는 이제 우연치 않게 나가는 애들은 있겠지만 그래서 고기 잡는 용도 어루준이라고 합니다 어루준 뭐라고 쓰여있나요 작아서 자 어루식 준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청화지 발백 자 또 나옵니다 발백이라고 해도 되고 유백이라고 해도 되고 발백은 뭐냐면 이제 흰색이 나왔다 이런 말이에요 유백은 흰색을 냉겼다 또는 청지유백 백화 여기 흰색깔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화현상 같이 백화라고 말합니다 청지 백화 뭐 청지유백 청화유백 청화반백 여기 뭐 발백 똑같은 용어입니다 예 기억하시고요 찢어졌네 하도 보니까 찢어졌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용이 요런 용을 이제 꽃을 든 용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함초룡 혹은 함향초룡 해도 되지만 이거 이제 용꽃이 이제 내뿜는 거죠 요런 부분을 이제 또 청동기 문양에서 나왔다 그래갖고 기룡문 그렇습니다 기룡문 기룡문 기른 두려워할 기 자에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한자를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룡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봉왕인데 좀 이상한 모양으로 돼있다 그러면 기복문이라고 합니다 기복문 합쳐서 도철문이라기도 하기도 합니다 도철이 뭔지 아십니까 도철은 청동기의 수면문이라고 해서 괴물같이 생긴 문양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도철문인데 도철은 사실은 용의 아홉 자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자라고 불리우는 사자과 비슷한 해태 같은 이름이 산예인데 걔도 그 뭐 아홉 자식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나중에 용 시리즈 할 때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한자가 어렵죠 청화 기룡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천만 3천만 teat dir 3천만 r&b 특이하죠 여러분 이런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방을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방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사도 선덕 진품을 어떻게 삽니까 몇 배고기인데 그래도 선덕 진품과 같이 비슷하게 생긴 김을 사야 되는 거죠. 굽철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당연히 쌍권의 대명 선덕현재 관지가 아주 필체가 벌써 틀리죠? 필체가 틀리죠. 이렇게. 찢어지니까 굉장히 설명하기는 편합니다. 카메라는 가만히 있고 내가 오면 돼. 그래서 청화색택도 어떻습니까? 철수반이 있고 훈산현상이 있고 농염하다. 소마리청이 특징이다. 이런 뜻입니다. 위에 있는 건 게시만이니까 게시만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자완이라고 그랬죠? 통과하고 이것도 익룡, 응룡. 날개 달린 용을 익룡이라고 하고 응룡이라고 합니다. 용의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빵, 우두머리, 두목격입니다. 고족배고요. 또 밑에 있는 거는 이거 이제 뭐라고? 이거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거 친미나 뼈, 가시 발려놓는 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사두라고 합니다. 사두. 사두. 권초초협문, 사두. 위는 초협문이 있고 가운데는 권초문이죠. 의초문, 권초문, 만초문, 당초문. 몇 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두라고 돼 있죠? 사두. 그럼 오른쪽에는 굉장히 유명한 거, 빡빡. 홍콩에 있는 빠박이, 그 양반이 항상 이걸 이렇게 만지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표정을 짓는 걸 보고 아주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심릉이에요. 심릉은 이제 능이 열 개가 능각이 돼 있다. 이런 뜻이고요. 능화형이죠. 능화형. 이제 큰 완입니다. 대완이죠. 대완. 직경이 23cm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문양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렇게 파노라마로 쫙 해놓으니까 와, 그, 뭐, 박물도감, 그, 어종이 있는 박물도감 같아요. 그죠? 네, 잉어가 있고, 장수를 뜻하는 잉어가 있고, 권력을 뜻하는 쏘가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쏘가리는 권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쏘가리 궐자가 대궐할 때 궐자하고 흡사합니다.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쏘가리가 나오는 문양을 보시면 아, 이건 권력지향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잉어가 나오면 장수, 알이 많으니까 다산과 장수. 잉어 굉장히 오래 사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름이 잘 올라가고, 연꽃이 또 올라가고, 이런 걸 어종문이라고 그러죠. 이 조자는 마름조자예요. 풀이 이제, 연목가에서 나는 풀이 있잖아요. 그걸 마름조라고, 마름입니다. 마름, 마름조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 이거는 연꽃이고요. 얘도 연꽃이고, 연꽃이 만발한 거고, 아직 만발 안 한 거고. 이거 엄청난 기물입니다. 그래서 2억 원입니다. 2억 위엔, 성교과가. 낙찰가라는 뜻이죠, 성교과는. 그리고 이제 연역이 좀 있어요. 출원이 이렇게 누구누구 일본 사람을 거쳐서 또 갔다가, 동경에 있다가, 또 중국으로, 동경에 있다가, 또 중국으로 넘어왔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뉴욕 갔다가, 동경 왔다가. 그렇죠? 뉴욕 앤드 동경,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색태가 굉장히 아름답고요. 멋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 방품은 꽤 많아요. 지금 저기, 경매장에서 방품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적당한 가격이면, 사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진품이 아니라, 그냥 방품이라도 너무 멋있잖아요. 큰 돈 안 주고, 보통 제가 보기에는 한 10만 원 내외, 15만 원, 20만 원 미만으로 사시면, 적정 가격을 사시는 겁니다. 더 골동의 성향이 있다, 그러면 이제 값이 올라가겠죠? 그 정도는 이제 보실 줄 알아야죠. 자, 여기, 여기 뭐라고, 사자문이 있는 완입니다. 선적연재관지가 있고요. 8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방이겠죠, 당연히. 자, 여기는 이제 규화, 규화식, 규식, 필세입니다, 필세. 이거는 이제, 우리 교재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1100만 위엔이고요. 토마스 아더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또 출연이, 레원, 라이윤엔, 레원이, 오리진이 많습니다. 본 것이기 때문에, 본 것은 패스합니다. 자, 이거, 이거는 악조고막가 꺼는 규식세라고 말씀드렸죠? 자,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규식세, 왜? 여기, 여기까지 능각이 돼 있으니까, 구렁이. 여기도 능이 돼 있으니까, 규화식, 여기도 규화식. 하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거, 어저께도 봤고, 그저께도 봤는데, 여기만 돼 있어요. 구연부만 살짝 파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구연부가 규화식 같다는 거죠. 규구라는 거죠. 규구안. 규화구안. 화구안이라고 그랬네. 이거 꽃 모양이다 그러는데, 꽃이 무슨 꽃이냐면, 규화 꽃이에요. 해바라기 꽃. 그러니까 규구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문양은 절지화과문이죠. 600만 원 정도 되고요. 여기는 성화에요. 벌써 색태기.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소마리청. 조금 색태기, 조금 농염하면서 어두운 감이. 여기에 산뜻하잖아요. 평등청, 비당청, 성화. 오늘 경매에서도 보여드린 성화는 이제 아주 맑아요. 색태기. 이거는 이제 촛대인데, 위는 부러져가지고, 이제 아랫도리만 있는 겁니다. 촛대 오리지널은 우리가 교재에서 봤고요. 이건 선덕대 조식관이고요. 관이병 조식관, 관이호 조식관. 관이병이 이제 투호에서 나왔기 때문에, 투호식 조식관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긴 또 관이 조식관이라고 돼 있네. 그렇습니다. 여긴 선덕과 성화가 왔다 갔다 하네요. 여긴 선덕인데, 여긴 다시 선덕, 여긴 성화구나. 여기 선덕 하나 있는데, 이건 왼쪽에 있는 규구, 규구관하고 똑같아서 패스합니다. 자, 그러면, 12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어휴, 큰일 났는데, 이거 벌써 18분 걸렸는데, 지금 18년도를 끝냈어요. 그러면 이제 20년대, 20년대는 사진이 몇 장 없기를 기대하면서, 자, 한번 볼까요? 이건 영락이고, 여기 선덕 있네. 여기 선덕 있습니다. 선덕 있는데, 이건 뭐 본 거죠? 그런데 척하면 아는 거죠. 아, 그거 알아. 무슨 문의예요? 백합의 일종인 원출이라고 말씀드렸죠? 어깨 부문에 선덕연재가 있고, 위에 뚜껑이 있었는데, 유계호가 뚜껑이 있는 거 없는 거, 우리는 다 봤어요, 실물을. 오리지널을 본 거죠, 우리는. 박물관에 있거나, 박물관에 있는 오리지널을 본 거예요, 진품을. 여기 있는 건 방품이라니까요. 딱 보면 방품이지, 열어보게 봐야 됩니까? 자, 방품 아닙니까? 세택이 벌써 좀 그렇잖아요. 139만 원밖에 안 되는데, 당연히 방품이죠. 그렇습니다. 원출임은 두라는 것, 두. 두는 제사 지낼 때 쓰는 일종이라고 했고요. 여기 또 이제 와조관이 있네. 아까 본 거네, 그렇죠? 와조관인데, 와조관은 만두시만이라고 부른다. 만두 속 같다, 그래서. 그래서 여의화의 문입니다. 이런 문양은 여의 운두문 같이 동글동글하게 돼 있잖아요. 동글동글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여의화의 문이라고 늘 합니다. 여의 문이죠. 여의 문을 넣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중독 사람들. 만사 여의. 뜨뜻 마음 먹은 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다 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는 고족 반이고요. 밑에 높은 다리가 있고, 위에는 이제 반이죠. 반, 필세라고 해도 되는데 반으로 가겠습니다. 전지화해문 고족 반. 반인데, 이제 옆 테두리가 좀 벌어졌죠? 그런 게 좀 특이합니다. 자, 이건 4개 화해문이, 연, 아, 연꽃이구나, 전부다. 전지연문이 있는 반입니다. 반. 이건 되게 유명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가격 보니까 좀 만만찮네요. 6,700만 원이면 120억 정도, 130억 정도 됩니다. 뭐, 진품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방인데 굉장히 고방인 것 같아요. 해수운용문이죠? 고족완입니다. 해수운용문인데, 여기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왔어요. 궁완이, 별구완인 거죠? 별구완, 창구완, 특히 선덕대는 이걸 궁완이라고 불렀다. 용의 머리가 산발해서 머리가 뻗쳐서 무수 바른 것 같고, 다리는 오물이니까 동그라미가 되는 거고, 테두를 갖고, 그리고 이제 하야면서도 또 선을 이렇게 옅은 선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옅은 선의 청료는 피당청, 평등청으로 그리고, 도드라지게 소마리청으로 찐하게 나온 애들은 소마리청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청료로 그렸으니까, 원가도 많이 들어갔지만, 좀 색택이 독특하니까, 값이 비싼 겁니다. 역시, 역시 돈 써야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신선산이 있고 해수문이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산복해, 수산복해. 수산복해 작고 하니까 복집 이름이 생각납니다. 여기 연판문이 계속 있는, 딱 보면 게시만, 여긴 대완이라고 했지만, 하여튼 게시만의 스타일로 나온 거죠. 게시만은 다른 말로 연자완이라고 했고, 여기 구연부 바깥에 있는 해도문이 불수문의 형식을 띈 거, 선덕이나 영럭대의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뒤로 가서 나오는 건 할 수 없어요. 방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가서 홍무대라든가 원대의 불수문이 손가락 모양으로 나온다? 아, 이상합니다. 어색합니다, 그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거는 영지문이 나왔어요. 대명 선덕영자의 영지문이 이렇게 나와요. 전지영지문이죠? 전지영지문이 있는 대완이고요. 이것도 선덕이네. 이거는 이제 좀 볼까요, 자세히? 좀 특이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나? 그래서 심릉이 되어 있고요. 용봉문이 되어 있는 고조관입니다. 개광이 되어 있는데, 개광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용봉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도 있다는 거 말씀, 저기, 한번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용봉문, 용문, 용문 고조관 있고, 이거는 봉황이 있는 완입니다. 이거는 이제 영지문이고요. 여기도 한번 또 볼까요? 이거는 이제 심릉이죠? 심릉으로 되어 있는 규하식, 규식 필세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필세가 되어 있는 거고, 용문양이 이제 우리가 아는 용이죠? 네, 머리 삐쳐서 무스 바른 거고, 여기 동그라미 나오는 거고, 전형적인 선덕, 저기, 용의 형태죠? 7천만 위엔이니까, 150억 정도. 자, 운용문 발입니다, 발. 주발처럼 생겼다고 해서 발이고요. 용문양이 뭐 비슷합니다. 머리 뻗쩍 쓰고 동그라미, 다리가 동그라미가 되는 거고, 발가락이. 자, 명선덕, 어제, 청화, 해수, 익용문, 익용문, 날개익자죠? 익용문, 응용문, 똑같다고 말씀드렸고, 왕, 저기, 용의 우두머리다 말씀드렸고요. 머리 삐쳤고, 뭐 다른 거 똑같습니다. 해돋문이 불수문 형식을 띄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구연부 쪽에 대명선덕형제의 일자, 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덕제에는 이렇게 구연부 근처나 어깨 부분, 혹은 밑에 이렇게 당초문이 있습니다. 당초문, 권초문, 의초문, 만초문, 여러 가지가 부른다는 거. 이런 화해문이 연꽃이죠? 연꽃이 있는, 완이죠, 완. 전지연, 전지벌련문이라고 써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럼? 벌련문이죠? 여긴 벌련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연문이라고 해도 되는데, 벌련문, 연문 맞고요. 앞에 서양자가 붙으면 서벌련문이, 오늘 경매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서양 연꽃은 좀 다릅니다. 그런 걸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도 연꽃이죠? 전지화회문인데, 안은 식물이면 써주는 게 좋습니다. 전지연 문, 연화문, 위에는 회문이 돌고, 밑에는 역시 당초문이고, 굽에는 당초문, 굽위에는 연판문이 되어 있죠? 이거는 많이 보셨던 대완이고요. 연꽃이죠? 이거는 이제 목단이네요. 얘는 연꽃으로 되어 있고, 얘는 이제 똑같은 대완인데, 얘는 목단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목단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또 목단문이네. 똑같은 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때 그때마다 달라요. 경매장마다 다르니까. 자, 홍콩 소도비에서 19년 4월 3일. 이거 홍콩 소도비, 19년 4월 3일인데, 얘도 목단이고, 얘도 목단인데, 가격이 틀려요. 가격이. 그리고 425만 낙찰, 680만 낙찰, 시작과도 틀려요. 300만에서 500만, 250만에서 350만. 뭘 갖고 차이가 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양도 똑같네. 그런데 여기는 당초문이 아니고, 그냥 풀이 있고, 여기는 당초문이 있고, 연판문이 있고. 나머지는 저기, 목단문은 다 똑같잖아요. 관지도 똑같고. 심지어 얘는 훈상이 됐는데도, 쓰다가 말았는데도, 번졌는데도 비쌉니다. 얘가 얘보다 나이가 많다. 나이가 많다는 거죠. 나이가 많은 건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세월을 먹었는데, 방이라도 세월을 먹은 거죠. 얘가 몇 년, 10년, 20년은 더 먹은 겁니다. 이런 거는 청만이나 민국 때 이렇게 했겠죠. 이거는 청초나 이렇게 됐겠죠. 방을 했을 때. 이것도 이제 화가문 대완이고요. 이거는 모양이 화가문으로 돼 있습니다. 센치는 비슷합니다. 전부 다 28, 29cm인데, 얘는 이제 화가문이 돼 있다는 거. 얘는 좀 가격이 세네. 1,246만 위해지니까. 아주 세택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정통으로 넘어가니까. 이름이 이만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고, 20년을 했네. 21년이 있네 또. 21년. 21년. 제가 갖고 있는 게 21년까지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조식관이니까 패스하고요. 하나 본 거죠. 조식관, 조식관. 딱 보면 알아요. 다 조식관. 이 밑에도 조식관. 그죠? 조식관 패스. 이거 원추리, 백합, 두. 복습하는 거죠. 리뷰하는 겁니다. 이건 반. 이것도 아까 본 거고. 이거는 이제 게시만이고. 안쪽 내심이고요. 이건 이제 능화식이고. 능화식 반. 능구 반이라고 하죠. 능화식 반이고. 이건 두리반이고. 그리고 21년은 고맙네. 21년은 다섯 개, 여섯 개 밖에 없네요. 이거 선적이네. 이거 선덕. 이거 선덕인데 뭐 그냥 안쪽으로 좀 말렸죠. 이게 이제 독특한 기형이에요. 우리 교재에도 나온 렴구안이라고 하잖아요. 렴구안. 안쪽으로 수렴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렴구안. 여기는 그냥 대환했지만 우리는 좀 알잖아요. 많이 박아갖고. 목단물 렴구안 해주면 되게 좋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자, 이거 이제 마지막 기물. 이거는 좀 독특하네. 달식 새. 그러니까 이제 주발같이 생긴 필새입니다. 수우라고 하죠. 이런 거를. 수우. 이거 전지화의 문이지만 우리는 이 문양을 알고 있죠. 이미. 뭐였죠? 원추리. 백합.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애가 여기로 간 거죠. 위에는 회문을 둘렀고. 이게 이제 바닥. 그 굽입니다. 굽이. 와족의 그. 굽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초문으로 돼 있고요. 당초문으로 돼 있고요. 바닥에. 자, 이렇게 해서 21년까지 이렇게 박매 영감을 쭉 봤습니다. 오늘도 한 3개년치를 3개년치를 한 거죠. 중국 책이라서 그냥 오픈하고 국내 서적 내가 홍보나 세일하는 것도 아닌데요. 아무튼 이렇게 제가 모아놓은 그런 박매 영감을 보시고 오늘 한번 쭉 또 리뷰를 했고 오늘 마지막 시간이 돼서 좀 빨리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또 가면 더 늘어질 것 같아가지고 다 했고요. 이제 선덕연재는 이제 사진까지 다 봤기 때문에 이제 한번 마무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영선, 영락자기, 선덕자기, 그 다음에 명초의 홍모자기까지 했기 때문에 명대의 전반기는 다 끝났습니다. 전반기의 끝머리 정통, 정경천, 정통, 경태, 천순. 이 세 황제를 연대도 얼마 안 나오지, 해수도 얼마 안 되지만 세 명의 황제가 제위를 한 기간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굉장히 오이라트란 때문에 정통 황제가 끌려가고 다시 경태 황제가 있다가 다시 풀려나면서 다시 컴백해가지고 천순 황제가 됐는데 그건 정통 황제나 천순 황제는 동일인물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역사의 혼돈 시대이기 때문에 이 도자산업이 조금 한풀 꺾였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이제 공백기다라고 부릅니다. 콩바이치, 중국말로 콩바이치, 공백기. 공백기를 지나고 나면 이제 명중기로 넘어가면서 그 유명한 명성화, 재부터 홍치 정도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영선자기가 이제 판을 깔아준 셈이죠. 그래서 명은 성화를 보고 청은 옹정을 보라는 그런 역사의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도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선덕까지 다 마쳤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한 시간, 다음번의 시간은 좀 쉬어가는 시간인데 전설이나 민담 이야기를 하나 꺼낼까 하다가 요새 전사도자기니 또 무슨 섭취도자기가 말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섭취도자기가 뭔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전에 샀던 섭취, 저에 관한 셀프 디스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 개를 설명을 하면서 이런 도자기는 가급적 안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바람이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없을 겁니다. 실수를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미 실수를 했지만 이 방송을 또 보시는 분들은 실수 안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기물들이 좀 사라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방송은 대개 경매장 사장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경매가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아무튼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좀 혜택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 거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사놓으면 뭐 할 겁니까? 5만 원, 6만 원, 3만 원. 사서 뭐 쌓아놓으면 누가 바꿔. 다음에는 못 바꿔요. 그런 참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셀프 디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다음 영상은 그러고요. 그 영상이 끝나면 이제 공백기부터 해서 정경천으로 정통제부터 쭉 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은 이기는 법입니다. 실력 말고는 믿을 게 없어요. 제 말도 믿으면 안 됩니다. 남의 말 믿으면 안 되고 책에 있는 내용만 믿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게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감정 이런 데 휘둘리지 마시고 무슨 누가 감정을 써줘. 무슨 자격으로 감정을 써준다는 겁니까? 그래서 감정서를 써줬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가 인정을 해 줍니까, 그거를? 쏘도비나 크리스티나 메이저 경매장 가면 아, 그래, 알았어. 그 감정가대로 한번 출품을 해볼게. 이렇게 해 주나요? 거기서 다시 감정 들어갑니다. 돈 또 내고 거기 돈은 비싸요. 그래서 진품 찾는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감정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감정비하고 에이전시피 나가지 중간에 또 소개시킨다가 소개비 나가지 밥 먹고 술 먹고 그 경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도 진품을 하시겠다고요? 그건 뭐 알아서 하시고요. 자, 뭐 또 잔소리가 좀 있었고요.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매도 이제 너무 한 5일을 해보니까 너무 이제 낙찰이 거의 안 되고 유찰이 되다시피 하고 이제 전화로 오시는 분 몇 분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대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또 하면 멘탈이 떨어지니까 뭐 돈 벌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게 안 되면 이게 접어야 되는데 또 접기도 뭐하고 그래서 밤으로 한번 바꿔볼까 합니다. 밤 밤 9시 정도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차피 뭐 1시간 정도밖에 안 하니까요. 10점 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월요일부터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월요일부터는 월요일이 무슨 일이야? 28일부터 8월 28일부터는 한번 야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밤에 밤 9시에 다시 또 우리 도서울 회원님들한테는 공지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선도까지 따라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부터 좀 편하게 가겠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